와 04프로 그냥 쫓아가면서 패버리네 와 킬 들어가는거 봐 킬 들어가는거 봐 포 나온다 딜 포 나온다 딜 장비냐? 총을 든 장비 아 욕맞네 포 나온다 딜 야 옆에 올라갔는데 있잖아 거기 그걸로 올라가가지고 저걸로 올라가서 갑 에바세바 너무 죽었는데 흑 흑 야 터진다 터져 애들 녹아내린다 리얼로 그냥 4.7 위협 아 용 길막 해봐야 흑 흑흑흑흑흑흑 지죽 딜 지죽 딜 지죽 딜 지죽 딜 상관에 좋아 고마아 와 용 안쳤는데 아직? 침입 포탈이 뭐지? 뭐 위에다 쏴야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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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야 이거 유리하네 너한테 치아가 안 보여서 치아가 안 보여서